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훈식님, 신철호님, 유몽치님, 돈일다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인사 건네주셨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뭐죠? 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자신의 2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오전 10시까지 보고해달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지금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상태인데요. 여기 통합당에 지금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지금 적자국채 발행 등에 반대를 하면서 좀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게는 통합당은 지금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이미 제출된 예산안을 토대로 증액만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김재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기부금으로 협찬받아서 국가 예산 충당하는 발상에 내용이 없다.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말만 왔다 갔다 하고 본인들이 판단을 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발목 잡을 생각이 없다. 본인도 지금 빨리 털고 가고 싶다. 드러누어 막을 생각 없으니까 좀 빨리 갖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2가지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22가지가 이걸 하루 만에 오늘 오전까지 10시까지 답변해야 되거든요. 기재부 공무원들도 밤새워야 되는데 이걸 답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시중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누가 부탁을 하면 내가 네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대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산 기부 규모하고 해외 사례 있는지 확인해달라.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부 행정 절차 방식. 하여튼 22개 이렇게 항목 줄 수도 있고 예결위원장이니까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긴급하고 기념한 건 밤을 새서라도 답변서는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오전 10시까지였죠. 만약에 오전 10시까지 답변서를 주면 오후에라도 통과시켜주는 건가요? 그 얘기도 없습니다. 하면 논의를 해볼 수 있다. 논의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라고 못 박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제였죠. 어제 답변 관련해서 이야기를 받기로 했는데 기재부 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서 어제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원래 어제 오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어제까지 했는데 공개 질의를 한다면서 갑자기 항목이 22가지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결위가 있는 이유가 그런데 그러니까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해서 거기 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질의응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죠. 맞는데 지금 답변서를 작성하라. 22가지가 답변서를 작성하면 예, 아니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책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만들기도 그렇고. 어쨌든 발목 잡을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긴급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는 100만 필요 없습니다. 어제도 강조했어요. 필요 없는데 지금 생계가 상당히 힘든 분들도 있고요. 소상공인들도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시간이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감정하고. 저는 충분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예길위원장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긴급적인 상황이라면 과연 이렇게 22가지 어떤 질문을 주면서 해라, 해라. 이게 좀 받아들여질지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 청와대에서 그 얘기가 나오대요. 그전에는 손살이 쳤었는데 긴급지정명령권 발동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거든요. 안 되니까. 더 이상 야당의 돈을, 예산안을 국회에 동의 못 받아도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여야가 합의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원래 예산 제출 편성권은 정부한테 있고 심의 의결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통합당의 이야기가 아주 뭐 말도 안 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증액하는 일 만에 본 정부 동의도 필요하고 한 거니까요. 다만 근데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발목을 안 잡겠다, 들어눕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또 핑퐁 게임을 하면서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긴급성을 요호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의 개인플레이인지 아니면 당 지도부하고 교감을 나눈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당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건지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이것도 신기한 게요. 다들 알겠지만 선거 전에 한교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인당 5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200만 원이죠. 4인 가구 기준으로. 그 얘기를 했다가 유승민 의원은 또 안 된다고 그랬다가 미래통합당의 당의 방향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얘기를 했다가 또 총선 이후에는 좀 바뀌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향해서 그럼 정부하고 일단 해서 안을 갖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거잖아요. 만들어 가니까 또 예결위원장은 또 안 된다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답을 내놔야 되는 건 통합당 아닌가요? 네. 순서상으로. 네. 그래서 통합당이 그에 대한 답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라.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라고 다시 지금 공을 넘기는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김재원 예결위원장하고 심재철 원내대표 간에 싸인 교환이 있었던 건지 딴소리인지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지금 지도부도 명확치 않고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도부긴 한데 대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확실히 뭐 얘기가 돼서 하기보다는 일단 여당에서 뭘 해오면 일단은 반박하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슨 정확하게 무슨 사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 것처럼 아마 좀 판단을 지금 상황에서 내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 지금 지도부에서 명확히 이거에 대해 결론 내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데 또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어차피 김종인 비대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전국위원회의 의결까지 가야 되잖아요. 절차상으로. 며칠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 상태까지 그냥 스톱이니까. 또 시간 끌어져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시간 끌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게 국민이 상당히 예민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점만 좀. 총선이 끝나고 총선 이것도 총선의 불복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장 기피 신청을 법원이 이미 기각을 했는데 이 결정에 불복을 하고 대법원에 제안고를 했습니다. 해당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은 정준영 부장판사였는데요. 특검은 이 제안고 이유서를 통해서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었다.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설치 제안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지금 특검에서는 이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었는데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을 한 게 보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다가 보니까 총선 이틀 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총선에 쏠려있던 그때 이걸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특검팀이 그래서 다시 재항고를 하게 된 거잖아요. 일단은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떤 판결 말고 결정이 있어요. 판결의 부수적인 결정. 이 판사랑 재판 못하겠다. 이게 기피 신청인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라는 용어로 불복을 합니다. 항소가 아니라. 재판은 항소, 상고라고 표현하는데 어렵습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는 대법원에 가서 하는 게 제일 항고입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결정을 받는데 기피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판사가 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 같다. 특히 우리 법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판사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간혹. 판사가 변호사일 수도 있고 판사가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하고 어떤 특수관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친족관계라든지 피해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재판을 하면 이게 불공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유 플러스에서 기타 불공정할 재판을 염려입니다. 딱 그 기타에 해당한 지 안 한 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렇죠. 딱 그거예요. 딱 권유하고. 그러면 그걸 양형에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 집행위원회 판결 내리려고 미리 포석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거죠. 미국 법상에 양형 이유를 좀 들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법에 양형 이유를 없는데 그거. 그거 들면서 준법감시위원회 만들면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한다면 집행위원회 할 것이다. 그게 우려되니까 지금 기피 신청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좀 받아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친족관계, 피해자 이런 거는 사실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해 주는데 불공정한 사유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재판이 다 끝났고요. 거의 심리에 끝나고 판결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상황에서 기피를 받아주면 새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한참 걸리겠네요? 이게 지금 대법원의 제안고래에서 대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말지 결정 날 때까지도 재판도 올 수 있다면서요? 시죠. 그때까지 시죠. 그래서 특검이 아마 이런 부분이 참 억울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고를 한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법상 대법원에서 바뀌는 수 쉽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3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던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이 위원이라면서 헌법소원에서 교사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또 이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교원 등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밖의 정치단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교총은 사법부 판단을 좀 존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 정교조는 반발을 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는 건데 가로막혔다라면서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정당 가입금지 조항은 합헌이고 그런데 그 밖의 정치단체는 이게 좀 너무 모호하니까 이건 좀 위헌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정당 가입은 안 되고 나머지 정치운동은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당 조직은 아니지만 정치적 성격이 아주 강한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가능하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교사가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정당 가입만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건 물론 하나의 예인데 특정 정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띄는 시민단체가 가입해서 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법률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다르겠지만. 아마 이거 법률 이거 만지는 거 가지고 또 국회에서 엄청 갈등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외국 사례 보면 거의 정당 가입 가능하거든요. 대부분이 여러 주잖아요. 가능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교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정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연령이 18살로 내려가면서 학교에서 어떤 선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선관위조차도 나서서 온갖 지금 제안을 걸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본 어떤 인식의 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서구하고는. 그러니까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긴 하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북유럽 등등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부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거나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정당 가입 자체를 제안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교실에서의 정치적 교육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의 근간 중에 하나인 정당 가입을 교사들이 할 수 없다면 과연 교사들이 이걸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정교조 등을 중심으로 나왔잖아요. 사실 헌법재판소 판결도 한참 시간이라도 나중에 또 바뀌기도 하니까 조금 더 전향적인 판결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정치운동을 완벽하게 금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진일보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반보. 진반보 죄송합니다. 다 간 건 아니에요. 진일보는 아니고 진반보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은 변호사, 곽우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 승률중. 김종배의 시선집. 김종배의 시선집.